안녕하세요. YBM 박혜원 강사입니다. 이 영상은 AC 데뷔 특강, 2021년 12월에 첫 시험이든 마지막 시험이든 써먹자, 뭐 이런 취지고요. 전체 파트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RC도 같이 찍었는데 보신 분들은 이제 같이 늘고 갔을 거야. 엄청 오래 찍어서. 그래서 LC는 아주 콤팩트하니 짧게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고요. LC는 이거 하나만 듣고 내 귀가 빵빵 터져라. 얍. 안 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Part 3라는 파트의 공부법을 제가 지금 제시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지. 적중률 100% 이걸 의미해봤자 LC는 개뿔 적중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토익 시험장 최근에 가신 분들하고 제가 따로 얘기해보고 싶을 정도로 저만 어렵나요 지금? 너무 어려워. 미쳐버리겠어. 너무한 것 같아요 좀. 왜 몇 년 전 시험하고 달라? 같은 TOEIC 토익이면서. 더군다나 지금 보통 성우가 아닌 성우가 나옵니다. 요즘 시험장 가시면 정말 사경을 헤매게 만드는 정말 최고의 병약한 깨꼬리 목소리 내년에 하나 있고요. 영국 여자애 있고요. 그리고 호주 오빠는 맨정신은 아니어 보입니다. 거의 취권 상태로 보이고 뭐 진짜 듣기 싫어. 진짜 듣기 싫은데 지분이 엄청 커가지고 말을 하루 종일 다 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 성우들의 음성 자체를 담아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왠간한 시중 도서들은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대비특강에서 발췌한 문제들은 ETS 750 플러스 단기 공략 말만 750이지 절대 750의 문제만 담아내지 않았음. 실전 문제빛이 충만함. 거기서 제가 랜덤 발췌했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비특강이 노출되는 12월 중에 아마 좋은 도서가 나올 겁니다. ETS에서 그 좋은 도서에 인강을 제가 정말 미친듯이 짓고 있어요. 너무 많은 내용을 넣고 있고요. 그것도 좋은 소식이 들리는지 확인해 보시고 학습에 도움되시는 분들은 적당한 좋은 가격대에 아주 좋은 박혜원의 이름을 걸고 하는 정말 극강의 인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파트 3 한 번만 해볼까? 그리고 만약에 32에서 70% 우리 뚱뚱한 파트 3 야 장난하냐? 나 파트 2를 못해. 못다 파트 3야. 이럴 수 있거든요. 박혜원의 시그니처 파트는 사실 파트 2예요. 근데 그거 무료 대비특강 제가 지금까지 찍은 거에서 막 사골처럼 무리고 계속 찍은 거 중에 파트 2 되게 많아. 진짜 많아. 솔직히 전 파트 다 있어. 막 검색해보면 너무 옛날 건 검색하지 마세요. 그때는 막 얼굴 엉망이야. 지금 얼굴을 뭐 진화를 한 게 아니고요. 나이 먹으면서 살이 찐 거예요. 제가 지금요. 파트 3, 파트 4는 멀티태스킹을 완벽하게 하려고 들면 그냥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제가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요. 저처럼 공부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읽는 거 완벽해야 돼. 듣는 거 완벽해야 돼. 다 완벽해야 돼. 완투도 벽. 완벽 근처도 못 가 우리. 그래서 듣는 내용을 집중을 많이 할수록 보는 내용은 찌끌찌끌하게 읽어야지. 보는 내용 완벽. 이렇게 하는 거 힘들고요. 사지선다 보기하고 질문이 3개씩 한 세트로 들이가 막 나오거든. 질문을 똑바로 봐. 질문을. 보기는 배신감이 배신감이. 보기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등을 탁 한 대 치는 것 같이 머리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발음이 시술되면서 단어 자체가 아예 동의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변질현상. 패러프레이징 토너와 안구 테러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파트 3, 4. 그래서 어휘를 많이 외우신 분들 아니면 이게 바로 뼉뼉뼉뼉. 이거 안 돼요. 그리고 파트 3, 파트 4가 사람 사악하게 나오잖아. 그러면 단어가 팍 들려. 완전 사이다 원샷한 것처럼 들려. 근데 보기에 그 단어가 팍 있어. 근데 팍 오답이야. 약간 그런 게 한 3, 4 문제가. 사람 장난치는 것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보기를 갖다 미친 듯이 A, B, C, D 다 주옥 같은 내용이야. 쥐에다 줍줍한다. 이거 다 읽어놓잖아. 어이가 없게도 대화 시작되면 또 읽고 앉았어. 우리가. 그 찰나의 순간에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띔틀이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읽고 있어. 그럼 뭐 했냐는 거지. 내 얘기는. 그리고 따옴표 문제라고. 이게 뭐야 이거 악질 이거. 얘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2016년 5월 이전에 이딴 건 없었어. 얘 2단이야. 얘 정체성이 없는 이거 왜 나왔냐고. 지금 토익에 왜 진화를 해. 토익은 자꾸 짜증나게. 그냥 했던 대로 하지. 그래도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 근데 의도 파악 문제라고 그래가지고요. 따옴표 안에 문장을 들려도. 그래서 걔가 그런 말을 한 의미를 재해석하래. 아니 지금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재해석을 하래. 재해석이 될까 우리가? 잘 안 되지. 그래서 이 문제 틀릴 때가 많아 우리가. 근데 이 문제를 매번 틀린다면. 넌 왜 이걸 매번 틀려? 이런 사람들은 이 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맞냐. 그거부터 판단을 해요. 왜냐면 나머지 문제가 감점이 더 큰 기본 문제들의 청취빨이고. 얘가 문맥빨이에요. 청취빨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문맥빨까지 시너지 본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거든. 그래서 의도 파악 문제는 좀 어려운 건 맞고요. 미리 대비 안 하면은 막 우리가 안 돼요. 근데 미리 먼저 이 단어의 문장 구성된 문장을 듣기 전에 뿅 하기 전에 미리 대비는 타야 되지만. 이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따옴표 들어가 있는 의도 파악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무조건 담아겠다라는 압살력으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free 공짜 맞죠? complimentary 진짜 꼴 뵈기 싫어. free complimentary 발음이 어때? 뭘 어때? 연락 다르지. 근데 완전 똑같은 뜻이야. 귀에다 팍 꽂히는 free. 근데 보기에 팍 꽂혀있는 complimentary. 이거를 갖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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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따닥이 되어야 되는데 따닥따닥한데 5만 년 걸려. 그러면 안 돼. snacks and drinks. snacks and drinks. 과자 나부랭이 뽀시락이. 간단한 간식 나부랭이. 이런 거랑 그냥 음료수 조금 먹고. 이거 먹으면 배불러? 아니지 이거는 간식 같은 거지. 그래서 뭔가 행사 같은 때 꼬르륵 소리 민망하니까 좀 먹여놓을까? 이렇게 해서 살짝 주는 다과 같은 거. refreshments. refreshments. 를 듣고 나서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뾰로롱이 안 되는 거야. 그거 되게 정리 많이 하셔야 되고요. 평상시에 1.2배 청취를 병행한다. 1.2배속 청취를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1.2배속 배속 조절이 프로그램이 따로 없다면 본인의 핸드폰 같은 데서 약간 빨리 듣기 이런 거. 촉새 버전 이런 것도 좀 듣고 가야 사경을 우리가 헤매고 가야 사경을 안 헤매는 현장에서 살아남아요. 실제 시험은 그리고 목욕탕 사우나 같은 걸 목소리 엄청 울려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정말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귀에다 헤드셋 최고 음질 이렇게 듣지 마시고 주변에서 누가 막 야 이렇게 불러도 나는 오로지 듣고 있다. 오로지 이곳에는 성우와 나쁨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실제 시험장 가서 기침 소리 한 번만 누가 옆에서 포악거려도 되게 정신이 없어요. 날이 서고. 패러프레이징 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복습하세요. 죄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쓰는 걸로 반복되는 것만으로도 뇌에 정립이 될 거예요. 실제 시험은 32번부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랜덤으로 발췌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38에서 39번을 만난다고 치고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로 냅다 들으면 진짜 힘들다. 미리 우리는 읽어놔야 돼 이거를. 자 어디가 중요할지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일단 한 20초 정도의 야박한 시간으로 화면을 정지를 하시고 준비를 좀 해. 그런 다음에 2분이 아니야. 한 20초 정도만 준비 끝나면 양심적으로 그만하자. 이러면 재생을 눌러서 지금 제가 튼 MP3를 들으시면 돼요. 44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Good morning, Janet. How's the work going? It looks like your crew is almost finished preparing the lot. That's right, Miss Gordon. We hope to pour your house's concrete foundation tomorrow. Actually, the subcontractor who's going to handle that is here right now. I'll introduce you to him. Hey, Casey. What is it, Janet? This is Miss Gordon, the property owner. Hi, Casey. So do you think you'll have any problems with the foundation? We're worried because the property sits on a hillside. Oh, I've been pouring concrete on slopes for decades. Your land won't be a challenge for me. I'm glad to hear that. Number 38. 간혹 가다 나오는 3인의 대화예요. 3명이서 대화한다. 여자, 여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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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근데 이 3인의 대화가요. 여자 목소리 중에서 좀 더 청순한 목소리 있지. 여자 목소리 중에서 좀 더 까칠한 목소리 있지. 그거 구별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3인의 대화가 거의 한 2세트 정도만 나오고요. 서로 나온 문제의 총 13세트 중에. 근데 뭐 여자가 2명 나와도, 남자가 2명 나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닥 따닥이 와야 되는데 그 따닥 따닥이 어떻게 왔고 왜 때문에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분들이 실제 시험에 그대로의 성우는 지금 아닌 상태인데 액센트가 굉장히 강한 성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실험 정신으로 넣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발음 들어보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Good morning, Janet. How's the work going? It looks like your crew is almost finished preparing the lot. That's right, Miss Gordon. We hope to pour your house's concrete foundation tomorrow. Actually, the subcontractor who's going to handle that is here right now. I'll introduce you to him. Hey, Casey. What is it, Janet? This is Miss Gordon, the property owner. Hi, Casey. So, do you think you'll have any problems with the foundation? We're worried because the property sits on a hillside. Oh, I've been pouring concrete on slopes for decades. Your land won't be a challenge for me. I'm glad to hear that. No.38. 여러분 나 틀릴 수도 있다 몰라 지금 정신이 없어 사경을 헤매 첫 번째 천만다행이다 진짜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스크립도 없고 미치겠네 정말 제가 이거 필기본을 제가 팁 같은 걸 띄우면 그 필기본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은 조치를 취해 놨고요 그게 유튜브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이걸 접했으면은 YBM 인강 사이트를 들어가세요 포털에 검색해서 그럼 거기 들어가잖아 그럼 데뷔특강 배노가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해 완전 포샵된 박해온 사진을 그럼 클릭하면은 거기에 이제 YBM 대리특강 옆에 위아래 되게 막 찾아가는 서비스 필기본 다운로드 거기에 제가 스크립트를 올릴 수 있는지는 조금 협의를 거쳐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지금 첫 번째 문제 나오는 타이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문제는 처음에 6초에서 7초를 끌딱끌딱 못 버티고 뻑 이게 되게 많아 생각보다 정말 충격적이야 첫 번째 문제 나는 심오하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지금 고민 중이야 아직 좀 더 맥락을 아직 좀 더 맥락 봐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38 39 40 드르륵 다 틀리는 거야 첫 번째 문제가 한참 있다 나오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처음에 초반부에 답을 못 맞춰서 딸각이 못 왔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정말 이거는 너무 악질해 스크립트가 딱 하나쯤 대기하고 있어서 극악에 희박한 확률로 첫 번째 문제가 한참 뒤에 나와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거의 다 쫄려서 같이 나오거나 근데 그럴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어느 정도 내가 반경에 처음에 두세 문장 정도 들은 거네 해서 뭔가 정답이 나와야 돼 우리가 동시 통역할 때가 아니라 근데 첫 번째 문제는 Who most likely is Janet? 이라고 물어봤어요 질문을 똑바로 읽으세요 Janet 누구야? 왜냐면 질문의 명제는 바뀌지 않은데 보기는 시술을 한다 분명히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시술도 있어 그리고 정답률은 꼴랑 25%지 75%의 확률로 세 개가 오답이야 자 처음에 Janet을 부릅니다 Good morning Janet Good morning Janet 대답할 때는 100% Janet이야 근데 걔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How's the work going? It looks like your crew is 전 이거부터 들었어 디테일 장난 아니잖아 신경 쓰잖아 발음 Go in It looks like your crew is Your crew Your crew C-R-E-W Crew Staff Your staff members Your crews 보통 직원이 아닙니다 급이 높으세요 소유격은 뒤에 휘하의 명사를 딱 끌고 나올 때 너의 네가 소유한 직원들이 됩니다 크루도 직원이거든요 그게 여러 직원을 거느린 사람일 확률이 첫 번째 제가 느끼는 일바의 힌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Almost finished preparing the lot That's right Ms. Gordon We hope to pour your house's concrete foundation 개뿔 정신없는 거 같은데 나 콘크리트 붓는다는 거 들었다 Gordon We hope to pour your house's concrete foundation 파운데이션은 재단보다는 여기서는 기초공사 같은 느낌이겠죠 콘크리트에 막 시멘트 붓듯이 붓고 있는 거야 팀원을 거느린 이 사람 급이 높을 수 있는 사람은 Agent는 그냥 직원과 대행인 Designer 개인 직업 Consultant 상담사 개인 전문 직종의 느낌이지만 Supervisor는 직종이 아니라 직급이에요 급이 좀 높지 Manager Supervisor 콘크리트 들이붓는 건 인공 잔디 심어주고 나무 깎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Landscaping이라고 한다면 이건 Construction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Paraphrasing 바리예요 단어 변형된 거지 자 Construction 조금 이따 I'm Supervisor 이렇게 하면 누가 못 맞춥니까? 우리가 맞출 수 있어 그러면 Agricultural 농업 부분에 관련된 상담사 Real Asset 동의 이거는 부동산 부동산대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월세야 천세야 이런 거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이게 딸깍딸깍이 안 오면 오래 걸리지 시간이 전이 되고 느려지잖아 이걸 맞추기가 무섭게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 싶게 가야 된다 왜냐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본인한테 딱 꼭지 시켜주고 자 두 번째 문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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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땅 이렇게 안 해줘 미친 듯이 내려가는데 미친 듯이 문제를 읽어 바쁠수록 What Miss Gordon say about her land? 자기의 땅덩어리에 대해서 이 여자 뭐라 그런가 골든이는 Tomorrow Actually the subcontractor who's going to handle that is here right now I'll introduce you to him Hey, Casey What is it, Janet? 아니 이름이 왜 이렇게 청순의 오빠인데 Casey가 뭐야 근데 안녕, Casey 그랬더니 뭐야, Janet 이랬더니 This is Miss Gordon 골든 또 낀다 갑자기 사위네 대화는 이렇게 질문에 등장한 사람을 읽어주는 타이밍에서 정답 뽁 이게 시작이 되는 거야 이분이 골든이셔 Miss Gordon the property owner Hi, Casey 이 셀데기 없는 발음을 구사하시는 이분이 골든인 거야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런지 들어봐 So do you think you'll have any problems with the foundation? 하, 진짜 듣기 싫다 So do you think you'll have any problems with the foundation? Do you think do you have any problems with the foundation? 딱딱 쏴 근데 foundation에 problem이 있어? 정작 문제 있는 건 지 발음이겠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서 We're worried because the property sits on a hillside 저러고 있다 나 지금 사경을 헤맨다 근데 제가 지금 들은 주옥 같은 단어 요거 갚아라 지금 비탈길 장난 아니야 언덕배기에 지어져 있는 집이야 그래서 we're worried because the property sits on a hillside sits on a hillside sits on a hillside 앉아있다 보다는 그냥 놓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sits on a hillside 이것만 들었어도 언덕배기에 발상 전환을 해야 돼 언덕배기가 복이 없잖아 그럼 다른 말로 부드럽다고 할 거야 토양이 그러면 all size였어? 아니 hillside 앞뒤 위주로 봐요 단어로 끊어서 이슈는 어차피 뜻 없으면 그 다음 단어로 trees sides 야 나무가 많아 그 다음에 보기 C 토양 소프트 보들보들해 af rock에는 뭐야 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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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 바위랑 언덕배기는 상관없다 그래서 flat 이 납작하고 평지거든요 근데 부정문을 넣었으니까 평평한데 지어지질 않아 또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뭐야 on a hillside paraphrase 정냐면 on a hillside not flat 여기만 뜯어갖고 쭙쭙 이래야지 이걸 한번 정답을 맞춰놓으면 우리가 재미가 없어 다시 이거를 날라가는 증발되는 잉크펜 암만 사봤자 정답이 기억나는걸 이렇게 돼 마지막 문제 what does a man mention to reassure miss gordon 토나우네 reassure은 이제 다독다독 토닥러 안심해 안심해 애야 걱정하지마 나는 괜찮네 뭐 이런건데 얘는 이런걸 하기 위해서 뭔 얘기를 했어 뭘 얘기해줬어 막 이러거든 오빠가 언제 얘기할지 누가 카운트다운 해줘요 한 문제에 바치기 없이 미친듯이 내려가라니까 미친듯이 내려가라니까 오빠의 말을 들어봐 이 오빠가 여기서 정답을 발설한거야 발음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평상시에 많이 써야 이게 잘 들리죠 호주에든 영국에든 for decades 전지사 for decades decade는 10 years의 동의어고 decades는 수십 년 저기요 걱정마 제가 콘크리트 들이붓는 것만 수십 년이야 이러고 있는거야 콘크리트 들이붓는 것만 수십 년이야 이런 경사로에 콘크리트 붙는 거 내가 수십 년 명장일세 막 이러고 있는거야 뒤에 뭘 들어 수십 년 했다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란 말이야 발상 전환으로 그러면 material이 강해 계약의 조건 자기의 장난 아닌 경력 이 바닥에서 10년용 경력 이렇게 되는거야 이런거로 발상 전환이 되야지 나를 지원하는 팀원들이 보통 팀원들이 아니다 유닉이 한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파프레이징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우리가 노안 방지가 조금 되냐 안되냐가 되게 극심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애들 성우 발음 듣기 힘든 건 저도 인지를 해요 근데 듣기 힘들수록 단어는 빠르게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44에서 46번이라는 걸 해볼 거고 20초 정도 본인이 준비하시고 화면 재생 누르세요 questions 44-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You look pretty busy How's the third quarter sales report coming along? It was going fine until just now The sales data from last week seems to have disappeared from the computer system Oh that's not good Did you try contacting the IT department? Yeah I called Miss Hoover but she didn't answer Now I need to leave to give a presentation I could call her again and explain the situation As soon as I've finished handing out these department memos I'll take care of it for you 지금 답 고르면 늦어요 지금 답 골라서 맞추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할 말이 있죠 실제 시험장 가면 47에서 49번은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실 겁니까? 미리 준비할 시간은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대화가 끝나자마자 성우가 문제를 퍼서 하면서 읽어주는 그 틈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 끝날 때 마킹도 끝나는 거예요 정답 찾기도 정답 대조해 보세요 저랑 You look pretty busy How's the third quarter sales report coming along? It was going fine until just now The sales data from last week seems to have disappeared from the computer system Oh, that's not good Did you try contacting the IT department? Yeah, I called Miss Hoover but she didn't answer Now I need to leave to give a presentation I could call her again and explain the situation As soon as I've finished handing out these department memos I'll take care of it for you 쉬운 거 아니었고요 이것도요 자, 44번 누가 말하는지 질문이 먼저 구별이 되던가요? 아니요, 개뿔요 What is the problem with some sales data? Sales data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자가 말할지 남자가 말할지는 없다 누구든 말하는 사람이 임자야 보통은 질문의 끄덕위가 정답을 뽑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sales data를 머릿속에 담은 상태에서 You look pretty busy How's the third quarter sales report coming along? Sales report가 들렸고 그 다음에 It was going fine until just now The sales data from 나왔다 이 오빠의 발음에서 sales data Just now The sales data from last week seems to have disappeared from Disappeared Disappeared 호주 애들, 영국 애들은 알바를 못해 Disappeared 혀가 직선이야 그럼 Disappeared 이 정도야 더 짧게 들려 Disappeared 데이터가 실종됐다 없어졌어 데이터가 없어졌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Well organized 정돈이 잘 됐다고 한 건가? 그럼 매출이 Drop 에동여 Decline 하락했다 그러고요 Incomplete 순간 약간 낚일 수 있는데요 Incomplete는 불완전한 거니까 작성이 덜 된 찝찝한 느낌인 거지 아예 사라졌다고 하시면 안 되죠 데이터가 아예 뼈 없어졌어 그럼 더 이상 우리 컴퓨터로는 이 데이터가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는 구입이 안 되는 거든 이용이 안 되는 거든 접할 수 없는 거든 죄다 Not available No longer available 더 이상은 지금 구할 수 없는 데이터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상 전환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문장은 완벽히 읽는 게 아니라 저는 보통 문장을 앞뒤 위주로 빠르게 보면서 캐치하는 걸 좋아해요 보기에서 그리고 이걸 맞추기가 무슨 미친듯이 내려갔다 미친듯이 내려갔고 질문의 끝 쪽 뭘 노력을 하고 시도를 했는가 근데 여자가 먼저 얘기하더라 컴퓨터 시스템 Oh, that's not good Did you try contact? Did you try? Did you try? Not good Did you try contacting? Contact 연락하다 동의어 골라라 Postpart 미루다 Restart 다시 시작하다 Reading 연락 있다 뭔 상관이야 Contact하고 콜은 완전 동의어지 콜이 전화하다도 되니까 연락하다 되거든 근데 여자가 일단 질문으로 던진 거긴 했어요 Can you try contacting the IT department? IT department에 연락해봤어? Did you try contacting the IT? Yeah, I called Miss Hoover 근데 얘가 어, 했지? 인마 했지? meant Yeah, I called Miss Hoover I called Miss Hoover 보통 Part 3는 남녀 간의 대화인데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배경으로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대 업체의 대화이거나 아니면 회사 동료들끼리 대화하는 게 되게 많아서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주로 Customer, Colleague, Coworker 이런 식으로 좀 대상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 Coworker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IT 부서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Coworker Call, Contact 이것도 정리하는 거지 요거 맞추기 하면서 미친 듯이 내려간다 근데 얘는 조심해야 돼 얘는 조심해야 돼 첫 번째 반대편 성별이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너 다음으로 저기 뭐야 너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서치해 이러면 여자는 얘? 이러고서 대화 끝이야 그러면 지가 하겠다는 얘기가 그거 따와야 돼 아니면 넌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서치해 주겠어? 말이 심지어 말이 없어 그게 대화 끝이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겠다라고 수긍하는 느낌이 되면서 C가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행동 떡밥이 같이 나오고 그 중에서 더 먼저 할 일을 고르는 선행 순서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서치를 내가 해볼게 아, 그 전에 먼저 이퀴먼트를 셋업하고 그럼 뭘부터 하는 걸까? 이퀴먼트 셋업부터 이런 감성이 좀 있을 때가 있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저는 아까 A로 갔죠 내가 걔한테 다시 전화해서 이 상황을 얘기할게 어? 다시 call contact 이렇게 재탕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뭔가 찌질하게 말이 남았어 이것만 하고 뭐부터 먼저 하고 미쳐버리겠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시험에 명사로 쓰면 유인물이고요 동사로 쓰면 배부하다 나눠주다 distribute 하고 미친 듯이 똑같네요 그리고 department memos도 종이죠 문서, documents,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가야 됩니다 A로 paraphrase가 안 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겠어요 48번 귀신 같은 거 나온 거 봐라 지금 48번 화면 뚫어지고 그러나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준비 시간 더 있다는 건 말 안 되죠 20초 준비하고 냅다 클릭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대충 읽어서라도 준비 끝나면 재생 누르세요 questions 47-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Do you know much about places to eat around here, Joe? I'm going to show some clients around our office and want to take them out for lunch The company will cover the costs so I'd like to find a nice formal restaurant Okay, then Ted's Grill won't work But Santini Sandwiches has very nice gourmet sandwiches made with fresh ingredients And there's also Hirotomi the new Japanese restaurant around the corner that has excellent sashimi Wow, both of those sound great I'll have the clients take a look at both menus and decide for themselves Thanks, Joe Number 47 What is the... 48번 어려웠고요 48번 구리고요 근데 48번 구린데 이거 틀리는 건 여러분의 죄라고 보기엔 저 같은 인간도 틀릴 때 있어요 근데 전 이거 안 틀립니다 전 이건 절대 안 틀립니다 저는 여기서 사경을 헤매도 여기로 주워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서 Then test group won't work 얘기하고 한두 문장 들겠는데 뭐래 제 눈? 틀린 걸 인정하고 빨리 찍던가 밑에 문제 먼저 신경을 쓰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이 문제의 정답을 첫 번째 문제 그 딱따구리 같은 발음에서 C를 갔고요 두 번째 문제 아주 힘겹게 B로 갔고요 세 번째 문제 B로 갔습니다 이 문제는 세부적으로 하면서 저랑 같이 정답이 맞는지 싱크로를 확인합시다 내가 얘 발음에서 정말 힘들게 들은 거 클라이언스 하나 들었다 진짜 뻥 아니고 다시 들어볼까 조야 여기 주변에 뭐 먹을 때 있냐 저래 발음 듣기도 힘들어 나 이걸 들었잖아 자신감이 여기서 클라이언스 하나 들었다 우리 회사 주변을 좀 보여줄까 해 고객들한테 그러면 이 여자는 뭘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어떤 한 명의 직원의 축하 기념식 볼드 미팅 이사진 회의 이사진이라고 말 안 했던 charity dinner 자선단체 느낌은 아니었어 그래서 이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오는 걸까 방문을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주변 보여줄 거니까 미친듯이 내려갔어요 진짜 뻥 아니고 미친듯이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의도 파악 문제의 90%가 돌아버리겠네 무려 90%가 요거 듣고 나서 악 이러면 늦어요 많이 늦어 많이 뒤북이야 악 이러고 끝나 그냥 보통 이게 위에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에 대한 대구일 때가 90% 이상이에요 주어 테이드 그릴 복붓이다 근데 far from office 뭐러 복입비 casual atmosphere 캐주얼 입었다고 생각하면 어때 막 목 늘어난 트레이닝도 있고 막 이러지 캐주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너무 캐주얼 그 다음에 atmosphere 분위기 복입시 limitless of dishes 접시보다는 음식이니까 음식 종류 너무 너무 없다 그 다음에 복입비 too small for a grip 너무 찔끔한 거 아니니 그룹으로 먹기 규모 제한된 수 너무 캐주얼한 분위기 너무 멀어 자 들어보세요 진짜 발음 꼴리기 싫어 신났지 the company will cover the cost 법카 법카 그 유명한 법인카드 회사가 지를 거야 회사가 써줄 거니까 우리가 지금 분식집에서 김밥 먹을 때냐 나는 formal한 데 가고 싶은데요 이러고 있는 거야 I'd like to find a nice formal restaurant formal formal 발음 왜 저래 근데 formal 영국 토백이구만 완전 formal formal 이렇게 돼요 formal formal 난 되게 되게 정식 레스토랑 고급진 약간 정식적인 데로 가서 먹고 싶어 그랬더니 오케이 then Ted's grill won't work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았어 그러면 Ted's grill은 안 돼 will not do his own to work 어 거기는 시도 안 막혀 거기 안 돼 안 된다 거기는 네가 formal한 restaurant을 원하니까 거긴 아니야 자 뭔 거예요 종류 부족이에요 너무 그룹한테 작아요 아니면 너무 캐쥬얼하니까 그거는 formal한 데가 아니냐 라는 반대 의미에서 장난친 거 반대 의미에서 장난을 친 건데 then Ted's grill won't work 듣고 나서 아 나 들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미리 대기 안 하면 이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여자가 참석자들을 위해서 뭘 해주겠냐라고 했는데 막 사심인가 쑤시인가 막 얘기하더니 와우 둘 다 좋아해 메리더니 갑자기 뒤에 그러면 둘 다 좋아보니까 내가 take a look at both menus 두 개의 메뉴를 다 고객한테 보여줘서 take a look at 살펴보게 해야겠다 메뉴 두 개를 다 직접 고르라고 해야겠어 이러고 대화 끌 그러면 이 여자가 앞으로 한 행동을 빨리 넣어야죠 그러면 transportation private이고 뭐고 앞뒤 위주로 빠르게 잡아요 learn problem design menu 메뉴 두 개 다 좋아보니까 거기 둘 다 좋아보니까 내가 그럼 둘 다 보여주고 고르게 해야겠다 이런 뉘앙스인데 내가 메뉴를 디자인해야겠다 뭐야 대장금도 아니고 근데 보기씨는 learn problem 문제를 경고한다 내가 뭐야 그러면 a하고 b에서 p a의 교통수단은 뭐야 버스 서버에 한 번도 안 들였는데 그게 present 제시하다 고객들한테 두 개의 레스토랑 식당을 식사할 수 있는 모임 장소 메뉴 그리고 선택권 options 이래 버리는 거야 진짜 돌아버리겠어 근데 답인 거야 시각정보도 해봐야겠다 여러분 65에서 67 시각정보에 연결이 돼가지고 look at the graphic 미니미 기온에 있어 시각정보 보랜다 듣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look at the graphic 들어가 요요요요 뭐 요 딴 거가 이제 표 갖고 하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듣는 거고 준비 시간이 더 있진 않아요 여러분 20초 정도만 준비하시고 준비 끝나면 재생 누르세요 questions 65 through 6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table of contents okay alice if you're free let's take a look at the graphic design software we're going to install on your department's computers next week perfect timing i just told my staff about it and said we would be examining it very soon discussing it with you now gives me time to get a presentation prepared in advance right now the main difference from our current software is that there are some new image creation tools available why don't you open up that section of the manual and we'll go over it together 아 내가 토익 짬밥이 좀 되지 난 토익 조금 고인물인 듯 막 이러면은 얘를 또 알아 공부를 좀 해갖고 알아 어 look at the graphic은 ABCD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역정보 들어라 반대편 들어라 막 이런 거 검색해서 알아 그래서 반대편 나 이미지 크리에이션 여기까지 가 첫 번째 문제 어떻게 해서 느낌이 딱 왔으면 A로 갔을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문제 B로 갔을 수 있어 근데 중간 문제가 만약에 틀렸다면 발음과 순간적인 paraphrase 실패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이 문제 정답 A 맞고요 마지막 문제 B로 갔고요 중간 문제는 뭘로 갈 거냐면 D로 갈 건데 저도 얘가 조금 디테일이 끼알 같네요 첫 번째 문제 정답 나오는 타이밍은 뭐가 결정했을까 남자가 말하는 모든 말이 답이라기보다 소프트웨어 끄덕이 주변 한번 들어보죠 들었어? 들었냔 말이야 들었냐는 말이야 들었냐는 말이야 들었냐는 말이야 구린바람으로 그럼 install We're going to install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 계획이라서요 이게 실은을 담아낸 거예요 근데 제가 미쳐버릴 뻔했네 제가 이거 정답 맞출 때 어떻게 맞췄냐면요 제가 순서를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사경을 헤매 진짜 이게 첫 번째 문제 install이 쉽게 들려서 만만하다라고 기분 좋아하기 이전에 여자가 누굴 것 같으냐라는 다음 질문이 잘 기억이 나야 되고요 여자가 누굴 것 같으냐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 오빠 발음 보소 On your department 라고 얘기를 했어요 install on your department 너의 부서의 컴퓨터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발음이 여자가 받아치는 거 들어보세요 악몽의 데자뷰가 오네 아까 my crew 그거 비슷한 거 아니야 뭔데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 뭔데 자기가 직원을 소유하냔 말이야 부서장이라고 아까 supervisor manager 그래서 정답 뒤로 가는 거지 신입사원이 뭔데 지금 my staff이야 그리고 신입사원이고 뭐고 이거 지금 행사 중에 교육 training session 같은 거 아닌데 students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instructor 강사가 나옵니까 그리고 고객 서비스 직원 대표 직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에는 고객과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 서비스 말 하나도 없어 look at the graphic listen to my voice 아니고 그래서 look at the graphic은요 자 요거는 개뿔 의미가 없다 지금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귀에 뿅 들릴 거면 이놈의 그림을 왜 수작업을 떠서 출제자가 만드냐 말이야 뭘 듣든 간에 눈으로 고르는 게 최종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역정보 활용은 필수고요 제가 들은 건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 image creation 말이 없어 그거 말고 없고 됐잖아 to be good to be 하나 더 해볼까 마지막으로 68에서 70번이고요 20초 정도만 역시 준비합니다 말은 엄청 길지만 멋있어 정도만 준비한 다음에 준비 끝나면 재생 누르세요 questions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schedule marcy did you speak with mr sims about the status of his flight yes he said that it was postponed another hour and he won't arrive here until 2 30 so clearly we're going to have to push his presentation back hmm i think miss west wouldn't mind switching time slots with him she's given her presentation before so she's probably pretty relaxed about it good thinking i have to lead the participants to the food court now but i'll ask her about it once everyone is seated 내가 68번에서 꿈과 희망을 한 바가지 준다 했다 flight 발음 호주에가 정확히 읽는다 했어 응? 2시 반 듣고 지금 이거로 가면 큰일 납니다 2시 반 듣고 2시 반 답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거 들어야 된다고 근데요 질문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냅다 발음만 들으시나요? 질문을 이해 못하면 어차피 우리는 낚여 질문을 보면 남자가 제안한 거로 changing 바꾸라고 제안한 거 Mr. Sims의 presentation을 몇 시로 바꾸래? Mr. Sims 오빠 원래 1시 반이죠 그러면 1시 반에 써져 있는 이 사람인 걸 먼저 인지를 하고요 근데 질문은 분명히 change를 담았으니까 인지는 1시 반이 다른 시간으로 바뀐다는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아 애인은 처음부터 구리구나 이거를 치웠어야지 그리고 2시 반 들려줬을 때 느낌 왔어야지 아 이거 낚시구나 그대로 들려주는 건 구리인데 근데요 사람 이름을 참 나 미쳐버리겠네 막 이런 거 열심히 읽고 있었더니 가로 안에 사람 이름 웨스트를 딱 던져버리네 웨스트 씨랑 바꾸면 어떡하 그러면 Sims가 일로 내려가는 거 맞죠? 그럼 이렇게 가셔야 될 건데요 이게 톤아웃은 부분입니다 바로 그리고 마지막 문제 왜 또 추측하면서 여자는 다음으로 뭘 할 것인가 나 힘들었잖아 이거 나 이거 발음 힘들었어 근데 이거 발음 힘들었는데요 C로 갈라거라 C로 C로 갈 건데 정답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대조해 볼게요 이거 Marcy Did you speak with Mr. Sims about the status of his flight? flight status of his flight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about the status of his flight? Yes 맞지? flight status of his flight 원래 이게요 나라별 발음에 따라서 status가 되기도 하고요 이분은 약간 status처럼 읽은 것 같아요 상태 돌아가는 현황 근데 flight 비행기에 근데 뒤에 he said that it was postponed another hour and he postponed another hour 막 저런다 한 시간 미뤄졌단다 delay postponed 이것도 반드시 깨알같이 정리하세요 뭐 운송품이 갑자기 중간에서 lost 분실되고 건강상에 문제 있고 애잔하게 일정상에 어떤 오류가 왜 생겼어 모여 일정상에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미뤄진 것이 어머 어떡해 내가 이거 금요일날 하는 건데 혼자 목요일로 잡았어 이런 거 아니잖아 요게 왕건이었다 근데 아 2.30 쟤 왜 저기서만 발음 잘해주는데 우리 심스 오빠가 2.30까지 도착을 못한대요 라고 얘기했는데 2시 30분을 다 보러가 몇시로 바꾸고 싶어하는지 물어봤는데 사람 이름 들어볼까 깨알갔다 정말 아니 그냥 차라리 로렌 웨스트라고 읽어줄 것이 왜 친한 척하면서 성만 따오냐 일단 사람 이름 폴네임 보실 때는 독해든 세븐 LC 부분이든 RC87이든 성 부분을 좀 더 주력해서 저는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요 친구가 아니고서는 성 쪽에 매스매스를 넣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정표 중에서도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일정표는 사람 이름 자체는 먼저 꼼꼼하게 체크업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3시 반이 정답이 되고요 웨스트 씨랑 타임 슬라트를 스위칭한다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시간대를 갖다 스위치 해준다 S-W-I-T-C-H 체인지하고 정말 사고를 울릴 정도로 나온 동의입니다 질문에 있는 체인지하고도 딱 속성이 맞다는 얘기고 여자가 다음으로 할 행동은 발음을 다시 또 부리게 읽는다 2.30는 미친듯이 잘 읽고 야 뭐라 그랬냐면 굿댕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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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면서 좋은 생각이야 너는 매듭댕이 얜 뭐래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굿댕킹 거기 마트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식품관 코너에 먹을 거 많고 시식할 때 우리가 막 만두 한 봉지 다 먹고 이러잖아 민폐로 근데 거기 갈 때 푸드코트 들어봤지 푸드코트 내가 좋아하는데 시식 갖고 그냥 배를 채워봐 근데 푸드코트에서 얘 영국 상기석 얘가 코트 이렇게 안 하고 알바름 다 빼고 코코 거래 코 코래 정확히 푸드코트 막 이래 근데 고 앞에 리드가 나와 리드한다 사람들을 저 더 푸드코트 약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리드한다는 거는 그룹 같은 걸 통솔할 때도 쓰지만 어디로 데려가다 이 느낌도 있거든요 인 인 인 맞잖아 푸드코트 내 말이 맞잖아 아이앱툴 리프 더 파티 리프 더 파티스펜트 투 더 푸드코트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나운스 체인지 변화를 발표 bring 푸드 행분하지마 앞뒤 위주로 봐 쟁반은 왜 갖고 와 아니 쟁반은 왜 꺼내는 건데 지금 그 다음에 보기 search setting 좌석이라는 얘기 들은 적 없잖아 그게 가이드 통솔하고 지도해주다 people to a location 갠순하네 역시 펠프 빨이야 그죠 근데 상기석 발음 빨은 좀 들어줘야 돼 그죠 박혜원이 추천하는 몇 개의 paraphrase away고요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의 노트에 어디다 정리해 놓고 수시로 활용하세요 복습하면서 자 제가 쓴 결과물입니다 head supervisor 명사로 manager 우드머리 총장입니다 근데 아까 한 거 기억나요 my staff my employees my crew 이래도 느낌 납니다 그리고 go up sales go up increase 하고 비슷하고요 cost 하고 expenses 진짜 많이 나와 비용 price quote quote 자체가 혼자서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약한데 price quote 밑으로 딱 비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estimate 견적서 put together 동사 9고요 이걸 쓰면 만들다 make 조립하다 assemble 뭔가를 작성하다 write 도 돼요 그리고 wrong incorrect 혹은 명사로 쓰면 adder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잘못됐다 wrong 들으면 incorrect 이렇게 할 수 있고 남녀 간의 대화할 때 the thing is however 이런 식으로 반전필로 가거나 예를 들면 unfortunately 아니면 허위화체로 the thing is 이건 약간 딴지 거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the problem i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discuss 논의하는 건데 talk about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와서 할 말이 없고 help 아니면 help out 이딴 걸 들었어 그러면 help가 그대로 보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assist assistance 품사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 이것도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form 서류죠 문서 양식 그래서 document 크게 얘기할 수 있고요 recruit hire 둘 다 채용하다 신입사원 이렇게 될 수 있죠 반드시 be punctual 하세요 please be here on time 제 시간에 오세요 정각에 이런 느낌 timeline calendar 달력이나 시간의 구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일정 그 자체로 봐서 schedule 참고로 영국 호주 산기세계들은 이거를 schedule 이라고 안 읽고 schedule 이라고 읽는다는 건 정리하시고 special deal special offer 이런 거는 특가예요 초특가 그래서 엄청나게 할인된 금액으로 reduce price 혹은 discount 이럴 수 있고요 complete 제가 동사할 땐 작성하다 삘이 너무 커요 그래서 fill out 으로 진짜 많이 나오죠 get rid of get rid of 제거하고 없애다 remove 많이 나오고요 spot 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적 장소 공간 place 나 space 될 수 있고 좌석의 내 자리 sit 될 수 있고 there's a spot on a carpet carpet에 spot이 있잖아요 이런 안 좋은 느낌일 땐 stain 얼룩일 수 있어요 I cannot find the folder 그 폴더를 못 찾겠어요 I misplaced 이걸 분실했어요 I lost it 그 다음에 missing documen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외워놔야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막 회화체 감성이나 직독직의 감성을 하면 생각보다 많이 안 넣는데 양치기에 비해서 이런 약간 비효율의 느낌을 좀 느끼실 거예요 단어 정리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상기습 발음은 같이 들어가면서 좋아지겠다라는 생각 너무 조바심을 갖고 하지 마세요 part 4도 이런 식으로 접목하셔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곧 출시될 좋은 인강들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